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.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권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. 만일 부지중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. 그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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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mieso